오케이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6시가 됐다고 퇴근 준비하자고 친구 놈들 치매 한잔 약속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으면 됐잖아 다들 짐을 살 시간 빨리 집에 갈 시간 누가 먼저 일어날까 눈치 보는데 그 목소리 자 다들 저녁 먹고 해야지 저녁을 멈춘 일이고 멈춘 일이고 난 뭘 불쌍이 사나 봄부고 말고 내 얼굴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ㄹㅂ 어 싫은데 야근이 웬 말입니까 ㄷ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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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참 일이고 ㄷㅂ 그녀는 이제 ㄷㅂ 늘 굴고 못 보고 ㄷㅂ ㄷㅂ 펼져드는 비본 ㄷ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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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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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